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집니다.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돌을 찾아서 쩍벌하고 쩍벌 자세 유지해주세요. 1번 쩍벌 자세 두 눈을 감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수리봉이 알까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엄마가 갖다준 닭다리 뜯으면서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. 쩍벌을 유지하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. 홍화가 닭가슴살 주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홍화에 대한 경계를 품고 아니 경계를 풀고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. 닭가슴살 먹던 시절 생각하고 저거 뭐 있죠 보니까 블록한거 보니 뭐 처먹었네 아우 수확한 놈 두 눈을 감았습니다. 완전 실눈 뜨지 말랑 했지 내가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